다섯 번째 홀로 이동했는데요. 저희가 지금 찬스권을 누가 쓰실 건지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쓰실 분 있으세요? 저요? 아 우리 최은자 씨! 뭘 뽑을지 제일 기대되는 사람입니다. 본인은 안 되는데? 안 보여요 안 보여요. 안 보여요. 신중하게 골랐어요. 아주 신중하게. 저 줘보시고요. 아주 신중하게. 어떤 걸 뽑으셨을지. 지금 보이시요 이거 세 글자. 모모모모 체인지. 모모모 체인지인지 뭐야? 나이놀인 줄 알았는데 이번 스코어 체인지입니다 진짜 안 바꿀 순 없는 거. 안 바꿀 수는 없습니다. 전략적으로 한다면 양팔을 하시고 버디를 노리셔야 될 것 같아요. 오 핀빨이야! 잡았어요! 완전 잘 됐어요! 핀빨! 아니 근데 넘어갔을지 모르겠어요. 넘어갔을지는 모르겠는데 가서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. 내면 내라겠습니다. 오 좋아요! 오 너무 좋겠다 빨리! 아 네 아쉽게. 굿샷! 굿샷! 핀빨 좋아요 올라간다. 아 오바됐어요 아깝습니다. 오 좋아! 굿샷! 야 올라가! 셋! 놔! 오 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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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! 우리 애상아저씨야. 다 오바가 됐어요. 우와! 정말 올라갔어요! 아니 혼자 안 올라갈 수도 있다고 예측을 했는데 감사합니다. 아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저 저러는요. 전혀요. 지금 좋은 예를 은차님이 보여주셨어요. 근데 전락일 수 있죠. 이건 오케인 수 있잖아요. 아 맞네! 아 네 지금 일부러 다들 홀컵을 피해가는 분위기거든요. 오케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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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오케이야! 아니지! 아니 미안한데. 오케인! 오케인! 아니니 오케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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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uspte. 저희 형 역시 형은 제 거야. 오케인! 역시 식스맨이요! 은찬님이 찬스권을 뽑으셨는데 이번에 스코어 체인지가 나왔었죠? 누구와 바꾸실 건지 네 손을 잡아주세요 미안해요 자 우리 조준호 씨하고 체인지를 선택했는데 조준호 씨가 파 했어요 파 그러면 최은찬 씨가 보기 하셨죠? 그러면 최은찬 씨가 파가 되는 거고 우리 조준호 씨가 보기가 되는 겁니다 네 여자 남자 다 포함해서 가장 멀리 드라이버를 보내는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티셔츠 준비해 주시고요 멀리 멀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스! 네 찬스! 찬스! 찬스 주세요 찬스 진짜 갑자기? 갑자기 갑자기 찬스를 쓰신 이유가 어떤 걸 뽑고 싶어서 나도 궁금해 네 나인홀 아 네 자 자 자 두 번째 찬스입니다 지금 지난주 예산전 끝나고 운을 공부하고 오셨대요 네 사주팔자 운 뭐 이런 거 7권을 도포하고 오셨다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아 아 나인홀이 나올 거야 네 정말 또 위에서 있잖아 끼리 이런 거 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다 나오신다 아 진짜? 네 뭐야 뭐야?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? 뭐야? 뭐예요? 이거요? 네 자 개봉! 가세요! 뭐냐면 열타 늘리기 이거는 상대방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걸까요? 아 아 아 아 지연님 네 아 축하하세요 아 아 이거 언제 사용하는 거야 지금 지금 지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목해야 돼요 아 아 도로목됐다 도로목됐다 좋다 말았네요 정말 네 김지연 님이 지금 E-Over 중이세요 김지연 님이 유력하네요 그렇죠 열타 아까 줄여졌는데 네 네 눈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자 모든 명은 누군가를 보고 웃거든요 원점에서 네 원점으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지명을 해주시죠 김지연 씨께 네 김지연 씨가 열타 늘리기권을 열타 늘리기로 해서 좋다 말았네요 원점이 원점으로 돌았지만 네 똔또이 좋다 말았네요 좋다 말았네요 어 지금 장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사망하죠 굿샷 샷 우와 굿샷 잘맞였어요 좋아요 좋아요 약간 자치 정도 짧은거 같아요 약간 자치 네 농기 대회에서는 저희가 볼을 드린다고 했는데요. 이 에이피스 볼을 타실 분은 바로 김지아님이십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안 넘어갈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열타 줄이기권 뽑으시고 바로 열타 늘리기 당했잖아요. 그 뒤에 이렇게 멋진 샷을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? 분노의 샷입니다. 분노는 가득 담아 쳤습니다. 오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하실 거죠? 그래도 후반전에 몸 풀리면 해볼 만하죠.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멘탈이 강하신 분이니까 충분히 후반전에 반전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부러워요. 저도 갖고 싶은 분인데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잘 쓰세요 오늘. 감사합니다. 지금 여기 8번월 파스로리인데요. 한 그룹 더 잡아야 돼요. 한 그룹 더 잡아야 돼요. 미치겠다. 이거처럼 지난 4,000년 때 그랬는데 제 말을 잘 따랐어요. 오늘 또 아이언으로 잘 올릴 수 있을지. 과연 한번 지켜볼게요. 지켜봅시다. 괜찮을 때 앞에가 킹데 과연 넘길 수 있을까요? 잘 넘어갔는데 잘 우측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. 네. 잘 쳤어요. 우와. 잘 쳤어. 우와. 잘 쳤어. 우와. 우와. 말씀 준 순간 우리 김지현 선수가. 역시 우리 독한 캐릭터. 네. 계속 지금. 이걸 또 성공해냅니다. 계속 지금 파 행진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아 네. 멋있습니다. 정말. 역시 아까. 열타 늘리기를 역으로 또 당해놓고 지금 파로 또 선전을 하고 있어요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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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다른데요. 다른데요. 우와. 네. 우리 오빠 좀 어떻게 앉아. 아니 저거 한 번. 이건 좀 이렇게 참아. 애기해야지. 잘 거. 아 네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우. 다 가겠어. 나이. 네. 와. 오. 오케이를 못 치면. 오. 오케이를 못 춘다. 오케이를 안 치죠. … 마크! 말씀드린 순간 스워로 섭시 BU чис SD에 나이가 나 Zo pil 버리는 듯 오는 분 같다고 마니나 다를까 오케이니가? 오케이 Programs period 마크? 2번 장전으로 오 마이 갓 네, 어느덧 전반전 마지막 홀에 왔는데요. 전반에, 지금 전홀에서 굉장히 웃긴 상황이 있었죠. 그렇죠. 네, 은채님에게 아무도 오케이를 주지 않았는데 역으로 누가 당했죠? 조준호 씨랑. 아, 멘붕이 같은 것 같아요, 멘붕이. 그래서 지금 스코어가 역전이 또 됐어요. 조준호 씨가 거의 1등 달리고 있었는데 역전이 됐거든요. 네, 지금 그래서 또 찬스권을 이쯤에서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. 찬스권 두 분이 남았는데 쓰시겠습니까? 쓰시겠습니까? 아, 한조 씨. 드디어, 드디어 지옥의 사실이 나왔습니다. 자,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? 은채님이 또 긴장을 또 하시고 계세요. 자, 골라주세요. 오빠들이 저한테 기대를 하고 있는데. 아, 비참 빼기. 네, 현주 님께서 이걸 뽑으셨습니다. 네, 바로 멀리건 찬스. 예선전 때 은채님이 뽑으셨었죠? 근데 지금 홀이 안 끝났을 때. 안 끝날 수도 있고. 몇 번이고 할 수 있는 거예요? 네, 몇 번이고 할 수 있는. 무제한입니다. 무제한입니다. 플레이에 많이 지나게 되지 않는 분이셔서. 않는 정도로. 아, 나갔다. 오, 빨리 와. 우리 집중을 가지고. 아! 어떻게 어떻게. 아, 나 간혹 가요? 아! 어떻게 어떻게. 아, 나 간혹 가요? 빨리 도망가요, 너. 빨리 와. 아, 빨리 와. 오, 잘 맞았습니다. 멀리건 쓰겠습니까? 아니죠. 아니죠. 아니, 오, 오, 잘가. 아니요. 서로 탐지 못하네요. 섹시에서 퍼터를 멀리건 쓴 내용이에요. 오잉! 온! 오! 오! 오,온! 오,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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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오,온. 오,온. 오,온.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그럼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현주도 오케이 현주도 오케이 아 네 전반전 끝났습니다 아 아 전반전 굉장히 치열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찬스권도 잘 쓰신 분도 계시고 찬스권을 허망하게 쓰신 분도 계시고 결과가 근데 참 결승전이 무색하게 많이 쳤어요 후반전에는 좀 서로 분말을 해가지고 결승전다운 스코어가 나오기를 좀 기대해보고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깜짝 이벤트 하나 준비했잖아요?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한 분에게 찬스권을 선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으시죠?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아 역시 역시 못 이겨 못 이겨 역시 못 이겨 못 이겨 우리 최영재 씨가 마지막에 사주팔자 등등등 운을 가져오기 위해서 온갖을 했는데요 결국 행운은 연주 씨네 지금 뽑은 이 카드가 지금 또 나이너스코어 체인지로 갈지 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마워 음 한 분 둘 둘 셋 오 네네 네 네 네네 와, 패티가 돼, 패티가 돼. 이 쪽은 뭔가요? 세다, 세졌어. 세다. 세졌어, 세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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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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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